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좀 빨리 가야겠는데요? 우리 팀 10분에 모이기로 했는데 10분 늦었나요? 정확히?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 도전 좀 맞춰줘. 아니 이거 우리. 공항 가는 방향인데? 진짜 공항인데. 어차피 뭐. 진짜 어디 가봐봐. 우리 팀까지 다 왔어. 아니 여기 팀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아니 마크아웃. 어디 가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 베트남으로 와서 나머지 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가 어디야? 베트남 한 번이. 아니 어제 마크아웃. 지금 또 베스트랑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아 조락버스구만 진짜. 야 무슨 시청 들려서 여의도 가듯이. 아니 저 광주 갔다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고아icas. 나 광 hazardous. хороший 빨리. 의사중 miss Luigi. 어까 crossing. 하루시 매우 너무너무 무서워. 5, 2, 3. 5, 2, 3. 이야아!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 luc. 잘하는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민술교육전문 CNC민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